원래는 왕의 전면적 등장과 소외당하는 왕의 공동체인데 여기서 소외당하는 왕의 공동체는 지우세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소외당하는 왕의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순환, 부활로 연결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장까지가 바로 왕의 전면적 등장입니다. 왕의 전면적 등장, 그래서 왕의 출현이죠, 왕의 공동체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주제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세 개만 딱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저기, 우리 첫 번째 한 번 볼게요. 첫 번째. 죄송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순환과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세상 가운데 세상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결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왕의 전면적 동작입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인데 성전전제, 원래 이게 제목이 뭐냐면 성전정화사건입니다. 성전정화사건입니다. 비둘기 파는 자, 막 불러 엎으시죠. 다 엎으시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게 있어요. 참고말씀 이사야 56장 7절인데요. 이사야 56장 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성전을 둘러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질문 볼게요. 본문은 일명 성전전화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전화의 본질을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라 하지 않고 기도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생각해 보고 성전전화 후 행하신 맹인과 전원자의 치와 성전의 본질인 기도하는 직과 연결하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 왼쪽에 3페이지 왼쪽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1이 되어 있죠. 내가 또 그들을 나의 성상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대단을 기꺼이 받게 도리니가 아니라 대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다른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음이 되는 것이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을 어떤 걸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줄 할지 모르지만 성전을 정화를 하세요. 그래서 막 비둘기 파는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퍼지고 돈 한 절 하나 다 불러 퍼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거기서 한 절 하는지 아시죠? 그들이 왜 거기서 비둘기 팔고 왜 파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제사들 해야 되는데 몰이나 가면 다 훼손되고 그 다음에 성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공부하고 안 되죠. 디아스포라들이 그거는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강도의 부류라고 왜냐하면 왜 그렇죠? 거기에 제사들과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문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의 부류라고 그 제사들한테는 탁 엎으시고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럴게요?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뭐가 누가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해요. 또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지금 어떠죠? 성전은 뭐 우리는 첫번째 성전은 뭐하는데 예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배하고 있으세요. 그 차이가 뭐죠? 그리고 나서 정화시키고 나서 뭐하죠? 예수님이 병든자를 고치세요. 그 행위가 무슨 뜻인지 네 한번 잘 여기다 가셔서 1조 2조 가시다. 첫번째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보겠습니다. 5페이지 마태문 21장 15절 22절 사람을 겪어 사람을 겪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가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올문에 잡으려고 세금 세금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는 또 사는 해실질목이 있습니다. 요즘 종교인 과세 문제로 나라보니 헉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내야 된다 한번 세금 내야 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박봉인데 세금 안 넣어도 된다 네 제가 제가 한밍끼리 했을 때 세금을 내려고 세금을 문을 들어갔더니 어 목사님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 그냥 일이 더 많은데 일이 더 복잡해진데 네 자기들이 이 일거리가 목사님 한 번 세금 받는 것 때문에 이 일거리가 이만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마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자 근데 여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어요 그 그분의 이유를 설명해 보고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얘기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무엇인지 이를 한번 우리 저기 뭐죠? 해설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마태봉 25장 신부가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청구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받아다가 열 처녀 왔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뭐예요? 미련함 다섯 처녀는 실균 오디오로 나눠줬죠?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잠 안 내 그래서 뭐예요? 잠 안 미련한 거예요 잠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의 차이점을 구분해 여기 차이가 다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슬기로운 신부처럼 행위하는 모습들을 세 번 이상 정의해 보고 신랑을 막기 위한 기름은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의미해 하는지 말해 보고 신앙생활에 정의해 보습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이 뭐냐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해야지 뭐예요? 불이? 그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뭐예요? 자 어 오늘 세 개 말하겠습니다 이 세 개 네 개 하니까 조금 길은 듯한 느낌 두 개 하니까 조금 짧은 듯한 느낌 세 개가 딱 좋은 것 자 일조 일조 손으로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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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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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이에요? 헷갈리세요? 한 명이나 한 명이 다섯 분이에요 일조 아니 크게 손 드세요 일조 하나 둘 셋 넷 분이세요 지금 삼조 네 넷 네 삼계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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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 누구세요? 우리 일조가 좀 많아서... 18명인데? 나중에 비린내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추석 주실 거니까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일조가 뭐 할까요? 일조. 일조, 일조. 일조가 일만 할까요?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일조, 삼조, 삼조. 일조, 삼조, 삼조. 알겠습니다. 형을 왜요? 드리미니지 가지고. 우리를 고민하는 걸로. 그러면, 일곱 번째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전면적 등장입니다. 왕의 전면적 등장. 자, 그러면, 기도에 촉정을 맞추셨는지 생각해보고, 성경 정화는, 주님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는 거래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예제라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는 거라서, 그룩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라든가 말씀은, 성경의 기초에 있는 것이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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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이러한 표현을, 예수께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교회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의 힘을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만민이 아까, 독서님이 얘기해주셨지만,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했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왜 고쳤냐면은, 자, 이거는,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절을 자꾸 보여주면서, 나 메시아야, 라고 자꾸 강조를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병을 고쳐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성전의 본질과, 기도하는 집하고, 같이 치유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유행을 위해서, 배를 불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물질적인 만족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수타하는 범죄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지여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정화하고, 치유하고, 구조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했던 것이, 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셨죠? 네. 예수님.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여기다 나와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감주니까, 대인제사람들이나, 욕심이나, 괴물님을 변받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따라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권사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것은, 주교회는 주님의 특강으로 세워진 성전이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길임을 앓고, 행함으로 계속 나아가야겠다. 라고 고백하신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꾸자꾸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그 한 분은, 자꾸 기도하는지, 기도하는지 얘기했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아주 본질적인 느낌을 했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구원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회계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도움을 전하기 위한 사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권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도, 우리의 유익률을 배불리 치우지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라는 여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당연히, 온몸으로 해? 한 이해를 물어봤죠? 네. 아주, 예. 추석을 보고, 잘, 내청민이 하셨고요. 예. 또, 잘, 적용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집은, 예수님이, 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안녕 얘들아, 예수님이, 내, 집이다. 예수님이, 예. 물론, 이사야의성을 인용하는 거지만, 예수님 자신의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은 뭐래요. 망민의 기도. 또는 뭐랬죠. 망민을 위해. 망민을 위해 기도. 여러분 보세요. 망민의 기도.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뭐죠. 중고자 예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중고해줄게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잘못 입혀요. 중고자로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 왜요. 죄인이 죄인을 중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 중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중고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해요. 도구. 도구.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중고기도 하지 않고 도구한다고 해요. 왜 도구. 왜냐면 우리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준다는 뜻을 도구해요. 근데 유일한 중고자 예수.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고 망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치기에요. 매치기에요. 매치기.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은 물론 상징적. 보이는 성전은 상징적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전하면 우리 여기가 뭐죠. 이 건물을 뭐라 해야죠. 을지로 교회에요. 맞아요. 너. 예배자. 성전은 어딘데요. 구리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른 걸 해요. 그럼 여기는 뭐에요. 이름이 바뀌어 보여요. 이건 건물이래요. 건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요. 그래서 이 내 집. 이 내 집이.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해야죠. 야. 이 성전을 허물어봐. 사흘만에 까지지. 이건 뭐죠. 예수님이. 자기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은 무슨 몸이에요. 내 몸은. 내가 만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몸이야. 그리고. 이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정리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이제 몸이 뭐가 된거에요. 성전을. 우리가 해야되는 게 뭐에요. 기부가 된거에요. 예배는 뭐에요. 예배는. 예배는. 자 여기서 이제 예배는 뭐에요. 구약을 아직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약식에서 하기 때문에. 시약식의 예배의 기념과 구약식의 예배의 기념과. 구약식의 예배의 기념이. 틀려요. 거기 제사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런 개념의 예배인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자꾸 나의 욕구와 욕구를. 그게 기도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에 원래 순조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나를 드리고. 이게 뭐에 있죠. 우리 예배와 똑같아요. 그래서 뭐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현대. 우리 지금의. 지금의. 예배와. 봉이네요. 왜냐면. 우리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를 살아달라고 하고. 뭐에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나의 사례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에 해 놓은 모든 것이 뭐에요. 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즉. 이 만민이 바로 뭐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영이 없는 것. 이 만민은. 이제 예수들을. 앞으로 고백할. 앞으로. 미래적으로. 고백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 그리고 뭐에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 그래서. 내 집이라고. 내 집.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가 상징적인 내 집이에요. 여기 상징. 건물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집이다. 그 내 집이. 강도에 불을 만들지 말아요. 그건 뭐에요. 여기서. 매매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 우리의 몸 된 성전은 뭐에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의 몸을. 욕된 곳으로. 채우지 말아요. 그죠. 장사하는 곳.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곳으로. 채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영이 나와 있는. 이. 이 말씀.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미래로 나가면. 우리. 이. 몸 된. 성전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모습인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 늘. 평소에. 늘. 적용인거에요. 적용. 우리가. 늘. 해야 될거죠. 기도하는 사람. 다시. 요거를.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걸. 우리. 우리. 우리 몸을 뭐에요. 우리 몸을. 성전해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만. 우리가. 받는거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만. 받는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전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어. 예배. 그쵸. 예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성전이구나. 몸이 성전이구나.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 건물 예배당. 왜 예배당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는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라고 하는거에요.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이라고. 장의사치에 불려라. 만들지 말라니. 또 우리 몸이. 우리 몸이. 기도의 초소인데. 다른것으로 바꾸지 말라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버리느냐. 그랬더니. 만기로 해서. 예수님이. 중고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중고하는 것은. 그냥. 언어로 끝날까요. 그것이. 현실이 될까요. 현실이 되죠. 바로 현실이 바로 나와요. 뭐라고 했죠? 너희는 강조수로만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회복되잖아요. 병든 자, 상한 자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수원하고 원하는 것, 즉 거룩한 행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이건 우리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니, 예수께서 기도했더니 현실이 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관광을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했더니 뭐예요? 현실이 되는 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뭐예요?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루어졌다.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너희가 성정이어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되고, 너희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다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 현실이,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예수 16절에 15절에 제자들로 서해가 있는 예수의 한 이상하니까 또 속여서 소리 줄었고 사단다 인사 중 하나님의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임주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하네, 그들이 하는 말이든 예수께서 주실 때 그렇다, 어린아이의 저먹이기든 나는 차비를 온전하게 하신 답답함이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딱 대부분을 뒀더니 벌써 어린아이들, 그들이 뭐예요? 찬미하느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 된 성전이 되면 우리 주변을 초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가 진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전의 본질이므로, 여러분의 몸의 본질이므로, 여러분의 몸의 본질이므로, 여러분의 계산은 뭐예요? 의도하는 사는이오, 예배하는 사는, 이것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혹시 질문, 아까 공의 얘기했죠? 바로 공의 얘기하셨잖아요. 뭐예요? 눈본 자가 눈렛은 게 공의예요. 상한 자가 했던 게 공의예요. 그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 성전에서 표현을 할 때요. 네. 지금 IS, 그 이슬람, 이스라엘 주자가 성전이라고 부르던데요? 걔네들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네. 걔네들은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고, 우리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얘네들은 war, holy wa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자, 2조 나오겠습니다. 박수, 2조.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고민만 하다가 나왔거든요. 아까 나와라 해도 막 나왔어요. 예, 저는 그냥 토론만 하다가 나왔는데, 토론한 내용이 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바위생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예수님을 많이 따른 이러한 것들인지 봤을땐, 예수님의 원무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칭찬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왜 그렇게 보지 않네 하다니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보도를 가르치시면 아무도 떨어질 일이 없을 때, 이유는 사람을 외워 보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안올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제자들과 해로 당원들, 로마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못 할 거다. 제대로 말을 못 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세금을 갖고 와라. 얼굴이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께서 나라에 바치는 세금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답을 했다.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라였잖아요. 그 말씀 도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질문이 이제 종교의 가사 인재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특별 문제에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는 종교의 인생은 뭐냐고, 우리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교회에다가 또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내서 헌금을 갖다가 또, 다들 그 목회사로 인재 세금을 또 내야 되냐. 이 정도로 내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또 뭐, 일부인들은 발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시끄러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자분들, 강릉인들이 세금 내는, 저기를 보는 분들을 잊고, 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계속 그거에 이제, 이제 길을, 길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예수님은 하나님 것을 부근하시는데, 그 부분의 이유를 설명해 오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살면은, 그, 가이사의 것을 자기도 바치고,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는 것을 어떻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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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도 이제, 뭐,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 직장생활과, 그,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합당하게, 에, 바르게, 돈을 좀 버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어,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학제. 이렇게, 에, 그, 그, 이진예스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을, 접자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그렇게, 그냥, 이제 통으로 하다가 나왔어요. 경신이 많은 적어도 경력이 없어서, 네, 정말, 다시 한 번, 교육자가 아니니까 말하기 약간 좀 그런 접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유하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를 매긴다면 해라.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국민으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위 집권자들에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군대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총도 쏘잖아요. 그렇죠? 저 군대에 갔더니 요하의 증인? 아니요. 요하의 증인입니다. 안식죠? 요하의 증인이 요하의 증인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신청과사인데 그때 한참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는데 의대가 있어서 요하의 증인이 손들어서 손을 딱 들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너 총 쏠까요? 안 쏠까요? 총 쏘죠? 그랬더니 미소가 변종이네. 요하의 증인인데 왜 총을 쏘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증인인데 왜 총을 안 쏘냐고 그랬더니 너 여호와의 증인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너 여호와의 증인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야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되게 많았어요. 나가네. 그런데 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신학생인데 안식규 신학생이네요. 근데 신경영 때 총 엄청 잘 쏘드리면 병원장 때문에 총을 안 쏘겠다는 거대요. 집총 거부하는 거에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갑자기 이제 신병교육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총을 쏘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요. 아 자꾸 이렇게 말을 가딱 가딱 하면 안 되지. 끝까지 하는 끝까지 가고 아니면 알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그는 누구의 것이냐. 자 먼저 이 전체 문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한정에 빠트리려고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에요. 세금 받치는 거에요. 이거 가이사에 근데 우리가 세금 받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버튼도 좀 보고 이게 왜 큰 문제에요. 왜 이걸로 올무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여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 분모 예수께 보내요. 예수께 보내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은 암기부 영혼도 닮고 가갖고 예 딱 닮고 가갖고 이제 기록하는 거에요. 증명하는 거에요. 선생님이 우리가 안하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우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 끼는 게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뤄져서 가이사에게 세금 받은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악함을 하시고 자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치는 거하고 세금을 받치는 거하고 이게 옳고 그르냐고 옳고 그른 것이 왜 이게 옳는 거가 될까요. 예수님에게. 이건 먼저 세금이 되죠. 그냥 세금 받치면 되지 왜 왜 이거 갖고. 왜 이게 예수님에게 함정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였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이사는 뭐에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거의 뭐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에게 돈을 받친다고 하는 것은 뭐에요. 그에게 돈을 받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순복한다는 거에요. 우산. 그쵸. 그가 우산의 순배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황제. 그 황제. 너희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줘. 이게 누구 거지. 이 형상이 누구 거지. 가이사.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런 얘기. 그래. 그거. 그. 이거는 개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야. 내가. 순종해서 세금 낼게가 아니에요.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로 좀 봐야. 명확한 그런 건데. 이런 얘기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줘. 너 세금 낼 돈 좀 가져와. 사실 이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그대 누구 것이냐. 형상과 그대 누구 것이냐. 이렇게 뭐랬죠. 21절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에요. 그래. 황제. 황제 거니까. 얘 찾아가라 그래. 그냥 줘버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자는 거지. 얘 거니까. 줘버려.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올보에 빠질 것을. 예수님이. 지혜로써. 이겨내죠. 동시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것. 그리고. 여기서. 사람의 것.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그러면. 이때. 황제. 이게 돈이 유통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걸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로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고. 그럼.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냐를. 저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다시 얘기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돈에다가. 이 가이사가. 자기 얼굴이 그려놓은 게 뭘까요. 왜 그렇게. 거기다 그려놓으실까요. 자. 우리도. 여러분. 좀 좋아해요. 좀 좋아하죠. 장호님. 제일 좋아하는. 천원짜리니까. 만원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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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요. 네. 만원짜리요. 5만원짜리 누구 있죠. 신사님. 신사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 있는 거예요. 지. 그리므로. 그거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카이사 없이는. 황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저. 그거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고백의 이한에 들어있어요. 다시 이런 얘기. 여러분. 돈은 뭐죠. 돈은. 물질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도구에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전부 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전부고 돈이 목적이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무슨 말이에요. 대나무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그가 된다. 왜냐하면. 그 돈. 우리는 지금. 지금 우리가 뭐죠. 한국은행이지만. 거기는 뭐가요. 그. 황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그. 그들의. 생명의 생생에 여탈할 거라는 단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이건 개 거야. 나의.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은. 나의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이. 가이사의 거서 받는 것.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의미에요. 자. 가이사에게 생명받칩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 개권을 개념해줘요. 이런 의미에요. 나는. 다른 것이 있어. 나는. 하늘로부터 받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을 때 이런 거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자. 오리를 가져가는데. 신리를 가져가는데. 소고서 나를 벗어서 들고. 줄여야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지구는 이 땅이지 않다. 우리의 지구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하나님이지 않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건 뭐에요. 도구로 쓰라는 거에요. 이러면서 이 도구죠. 자. 이 물질 도구. 근데. 이 도구인데. 돈이라는 것은 도구에요. 근데 이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선한 곳에 있으면 이게 뭐에요. 선한 도구일 뿐인거에요. 악한 곳에 쓰면요. 이거는 악의 도구인거에요.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다 자각하고 잡고 있는 거에요. 그쵸. 근데 이걸. 과감하게. 이것을. 세상에 줘보려. 우리는. 우리의 지구과 우리의 목숨.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있어라는 거에요. 그쵸. 이거는. 우사해요. 우사. 그래서. 종교인 과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저는. 뒤집어 놓은 거 생각하세요.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이제 나중에 교회에. 뭐죠. 그. 교회에. 과세를 한다는.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 세무조사까지 나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에요. 그러면. 교회가. 누구 눈치고 오는 거에요. 국가 행위를 치는 거에요. 그래서. 종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에요. 교회는. 독립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쵸. 그래서. 쓴소리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 쓴소리 해야 되는데. 뭐에요. 거기에. 종속되니까. 어떻게. 장악.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돈 때문에. 장악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물질때문에. 그. 그 돈 때문에. 왜 우리가. 어. 그들에게. 책을. 책잡혀야 되고. 장악. 그래서. 왕껏해. 조선왕껏해. 우리는. 떳떳해. 우리는. 당당해. 우리는. 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을. 뒤집어 놓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하시오. 세금. 부과하시오. 당신들이 얼마든지 부과해서. 우리가. 이 물질이. 선왕. 아름다운 것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그거 왜 하냐. 왜 그렇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순진하실래. 진짜 당해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빛이라면서요. 예수들처럼 뭐예요. 세상의 것이냐. 주라. 우리 것은. 이런 게 있잖아. 다시. 예수들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우주 맘에다 하나님의 것이죠. 뭐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것. 이. 돈이 나는 것도 뭐예요. 돈이 나는 것도. 우리가. 자. 여러분. 물질을 이렇게 했는데. 자동님이. 1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이 100만원을. 버릇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가볼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걸. 우산이 줘서. 바꿔버렸잖아요. 가해사. 그렇죠. 가해사가 바꿔버렸어요.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 이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도.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의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물질을 쓰는 곳에서. 내가 뭐예요. 내 의사를 쓰는 곳에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 세상에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거룩하게 치환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속되게 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가 두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 가이사 것에 가이사 줘보라. 그래서 뭐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이걸 어떻게 해요. 세상 것 처럼. 우상숭배자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구워내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들이 원하면. 속옷도 다 벗어줘요. 예. 우리의 것은.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있다는 것을. 진료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물질을 꽁뚜 담는 것이라는 물질이 뭐예요. 우리한테. 흘러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써.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누구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이만. 거룩한 사람만이. 그것을 구분해내고. 그것을 바꿔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듯이. 예. 기독기업인은. 그래서 어떻게. 정답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손해봐야 되는데 손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 세상 것이 있냐. 그것이 세상 것이 있냐. 그들이 지금 탐하고 있느냐. 이건 이들이. 올물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뭐죠. 예수님을 잡아내려고 하고. 그럼 이들이. 뭐 이걸 탐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 조. 예. 그보다 더한 것. 더.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면. 저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더. 원하는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네. 자. 말씀으로. 저희가. 세번째. 신부가 준비되어야 할 것인데요. 학생 질문이. 슬기로운 신부와 미련한 신부에. 차이점으로 부분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부는. 준비된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자. 정리를 해봤고요. 미련한 신부는. 준비하지. 준비되지 않은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구원 받을 소망이 없는 자.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슬기로운 신부처럼. 행해야 하는 모습들을. 세 가지 이상을. 적용해 보라고 했고요. 세 가지를 적용한다면.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 그리고. 삶이 기도가 되는 모습. 깨어 기도하는 모습.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세번째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슬기로운 신부의. 세 가지의 모습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아. 그 다음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은.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기름이 있냐. 그랬더니. 주석 설명에 보니까. 내면적 신앙의 모습의 상태로.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이라고. 설명을 해.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 성경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기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슬기로운 신부의. 그. 세 가지. 모습처럼. 찰륙예배배배들.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 따라 살면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같다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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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네. 이 HAS. 으. 마크로행 25자가 24장으로. 계속 일 Missionary. 있는 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blocked. 계속 24장부분. 계속.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이. 그. pat down. 열 참여. 비유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다른 알을 적용하셨구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우는 사서처럼 삼킬자를 찾는 자고 오는 것 자 천국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녀와 같다. 식당은 이제 목이 예수로 시도죠. 우리는 신부예요. 열처녀와 같은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흥은 가지지 않는 겁니다. 등이 있어요. 등이 있어요. 여러분 기흥이 중요해 등이 중요해. 기흥이 중요해. 등이 없으면 좋죠? 등 다 중요하고 기흥이 중요해. 그죠?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에 기둥을 붙여야 빛이 촤악이 나요. 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근데 기도하지 않나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야 되나? 드라이 인식입니다. 그냥 등만에 눈두를 빚지 않나? 근데 뭐야? 기도. 그래서 기도. 물론 여기에서 기름이랑 올리고 해서 그 당시 기름은요. 뭐 고치는 데도 쓰고 사람 병 고치는 데도 쓰고요. 우리 아까 생각하고 배로배로 다 써요. 군대 가면 이렇게 머리 아픈데도 아까 전에 바르면 머리가 나요. 왜냐면 그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거. 약 아무 약인데 먹으면 구충제인데 두퉁도 낫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기도.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함께 가야 그 다음에 성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보세요. 미련한 등을 가지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그래서 하나하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함께 왔는데 신랑이 더 어디와. 졸리겠어? 안 졸리겠어? 밤에. 등이. 등은 뭐예요? 등은. 등은. 언제 등이 필요해요? 밤. 밤에 때. 지금 밤 아니겠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등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등을 다 줬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제가 이제 숙제 검사하면서 기도 좀 다 하신 분들한테 똥가를 쳐갖고 기도 좀 많이 쓰여 써놨습니다. 자. 등만 있는 거예요. 기도 같이. 자.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늦게 오니까 졸았어. 이에. 그 천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새. 미련한다는 슬기 낸다들이 기대돼.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아. 아. 그것도 나눠진다잖아. 근데. 야박하죠? 슬기의 깍쟁이를. 뭐라 그래요? 그.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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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중에. 그렇죠. 7절에 보면. 8절에. 그. 우리. 9절에. 슬기. 우리가. 너희와 슬기.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타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하니.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을 준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자체에 들어가 보니. 하니. 하니. 신랑이 좀 기다려주면 되지. 그걸 못 기다리고 그죠? 그 위에 남은 천혜에 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들이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올까. 그런之께 있어라. 자. 이건 이제 물론 세상의 이치를 딱 갖다 놨지만. 기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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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준비해 주셨네요. 기름은 보니까. 누가 준비해야 되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거죠. 그죠? 신부가. 물론.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도구 그래서 그 상징으로 압축된 것이 기도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부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흔듯이 뭐예요? 등이 있는 자는 흔듯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항상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공개하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랑이 왔을 때 저기 신랑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뭐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없으면 좋지 않으면 신랑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빛 없으니까 뭐 엄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 상담을 받았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들이 뭐냐고 이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요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서 신랑의 원료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성적이 되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지식에 욕구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 지식에 욕구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지식으로 가요 여러분 지식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망은 도망은 다른 사람 다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갔더니 그 신랑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질문에 세균원 심부와 미련한 심부의 차이점은 부분이에요 이 차이점은 뭐죠? 이 기름을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고 있는 날이에요 정말 말씀에 따라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물론 새벽 기도 때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왜냐면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니까 그게 은행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도구가 되는 것도 우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따로 내가 하나님과 따로 좀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본당에 성경집 들고 이제 약간 시간이 올라갑니다 어떤 때 한 시간 어떤 때 두 시간 어떤 때 세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쭉 말씀을 읽다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다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가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요즘에 죄송합니다 장원님 눈이 아픈 거예요 누구하고 왔는지 그러면 아니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둘이 다시 통된 말씀 근거가 뭐죠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등이 있어야 불을 밝혀서 빛이 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근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는 나의 요구와 욕구를 안철하는 것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 말씀 내가 생각한 말씀이 틀렸네 내가 틀렸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연계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교정으로 나를 거치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를 우리 평생 못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요구와 내 요구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죠 내가 지금 성경 읽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성경 읽는 게 기도입니다 왜요? 모든 선진자들이 그게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쵸? 10편이 뭐예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데 내가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는 분정화된 생각에서 한다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나눠 놓지 이게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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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읽다보니까 어? 내가 틀렸는데 바꿔야지 하나님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기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저 나를 박해하고 비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뭐예요 같이 비난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고 아 첫째 나는 내가 뭔데 내가 회개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이게 이게 뭐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 예수님이 진짜 신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며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의 뭐예요 영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고쳐내고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스위 기도 신부처럼 세 가지 이상이 세 가지만 있겠어요 아까 좋은 말씀이지만 더 많은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의 하나님의 기름을 기름을 기름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죠 하나님의 기도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이 신부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딱 오셨을 때 팍 주님은 대반 알죠 왜 기름이 있고 등이 있으니까 확 빛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빛이 딱 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신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같이 이 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빛된 공동체 그래서 뭐예요 이 어두운 속에서 우리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밝게 빛나는 거예요 오늘 청년부 예배 소비가 국어였는데 로마서였는데 인간의 국어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죄성 중에 가장 근결하게 그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그 마음이 어둡게 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즉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둡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마음을 놓을 때만 알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여기 우리 사모님이 계셔서 참 난감할 때 집에서 내 본질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 딸하고 나간 성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나도 막 얘기해 우리 딸은 뭐 질까 안 질까 안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요즘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내 아버님이잖아 모르겠다고 성격이 내 아들인지 내 아버님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뭐 말씀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노란 역사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부님한테 한 번 신부님 아름답고 이쁘네 한 번 고백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다리자 함께 투자와 말씀으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러분들 되길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